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을 링크에 달아놓을게요. 그럼 지금부터 이 사연의 진정한 몸통이죠. 댓글 싸움 보겠습니다. 1번 아니 해외에서 교통사고 나가지고 그로 인해 진료 행위가 발생한 거라면 이거를 일반 진료라고 보기는 너무 어려운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야 교통사고는 당했지만 일반 진료만 볼 거다라고 해버리면 병원 입장에서야 당연히 추후 발생할 민원 대비책으로 더 보수적인 진료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됐으니? 타의로 의료 행위가 발생되면 그건 일반 진료가 아니겠죠? 저는 자의로 간 진료였다고요. 오히려 제가 묻고 싶네요. 병원에서 추후 발생할 민원이 도대체 뭐가 있길래 더 보수적인 진료로 환자의 의견을 묵살된 채 교통사고 진료를 한 거냐고요? 이 아줌마 미쳤... 아니 지금 뭐라는 거야? 네가 교통사고 때문에 진료받고 싶다 한 거 아니야? 간단하게 검사를 할 거지? 아니면 심도있게 검사를 할 거지? 어? 이런 건 의료인이 판단하는 거지? 네가 뭔데 의료진한테 이래라 저래라 난리요? 네 말대로 대강 받았다가 나중에 애가 나왔는데 어디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병원에 랄지 랄지 할 거잖아 바로 너 같은 게 거지 같은 어? 진상이요 그리고 너 같은 것들 때문에 의료진 판단하에 진료가 진행되는 거지 어휴 그까지 16만 원 때문에 아주 구구질리 길게도 싸질러 나네 해외에서 검사하면 배의 배는 훨씬 더 나왔을 건데 그건 또 괜찮은가 봐? 내가 봤을 때 당신은 안독적인 것 같은데 해외에서 진료를 했으면 내가 이런 걸 올릴 필요도 없었겠죠? 같은 혜택을 적용받는다니까요 아휴 이래서 여기는 걸으라라고 하는 게 그런 말이 도나봐 어? 님 좀 이상한 여자 같아요 신경정신과 진료를 받아야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피해 망상증 그런 것 같아요 3번 진짜 능지 궁금하네 다른 사람들도 교통사고 나면 제 발로 걸어서 병원 갑니다 그럼 뭐 이건 일반 진료입니까? 중증 환자가 아니고서야 접촉사고 정도는 다 자기 발로 직접 가가지고 접수를 한다고 2번 지금 그러니까 돈 16만 원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너무 길어가지고 내가 다 못 읽었거든 일단 보험이 되어도 산부인과에서 이것저것 다 검사하면 보통 저 정도로 나올 텐데요 됐으니 저는요 돈 때문이 아니라 기본 진료로 진료를 받은 뒤에 교통사고 진료로 비용이 청구된 것에 대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이거예요 당일 날 가면 16만 원 그 다음 날 가면 2, 3만 원 어? 위급 상황이 아닌데 16만 원씩 내고 진료를 보는 경우가 어딨냐고요 2번 미침 시간 외 진료잖아요 저도 외국에 사는 사람인데 시간 외로 가면 일단 10만 원 내고 들어갑니다 뭔 소리야 아 됐고 어쨌든 혜택 다 받고 또 해외로 틀 거 아니냐고 근데 돈 때문이 아니라니 어 최고니가 없구만 4번 보니까 쌍값에 애 낳으려고 꾸역꾸역 들어오셨나 본데 건강보험 파탄의 원인이 바로 이런 사람들 때문이죠 들어오자마자 한두 번 건보료 대충 내고 수천만 원씩 쓰고 가는 사람들 애 받는 거 100만 원이긴 해 그런데 합병증 생기면 수천 건보료 깨지고 난리 나죠 외국에서 제 값에 애 낳으면 천 넘어가는 거 알고 있죠? 그냥 가정뿐만은 하세요 어? 그 부덕한 그리고 돈만 아는 병원에 가지 마시고요 제 말 알겠습니까? 5번 위급 상황이 아니면 다음날 가서 진료를 보든가 하지 왜 그렇게 야간 응급으로 간 건데요 이건 어쩔 건데요 설명 한번 해봐요 6번 아니 미친 기본 진료 교통사고 진료 이걸 왜 네가 구분해서 그럽니까? 혹시 네가 의사세요? 3번 해외든 국내든 가해자가 있는 사고를 당한 후 검사를 요구하는 건데 쓴이는 그 가해자가 해외에 있으니까 그냥 사고 당한 건 엄샘치고 검사 요구한 거 맞죠? 그렇지요 이게 될 것 같은 일이라서 그럽니까 지금? 한국인끼리 한국에서 보험 처리 후 구상권 창구인데 한국에서도 상대가 해외 외국인이라면 이러저러한 협약이 있는 국가라 해도 그래 그 외국인한테 그 치료비용 어느 천년에 구상하고 있습니까? 사고 안 당했다 치고 검사해달라는 거면서 혹시 사고 당해서 잘못된 게 있을지 모르니까 검사해달라 이거 아니었어? 근데 그걸 의료인이 해줄 리가 있겠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아니야 한국에서 당한 사고였다면 저도 차라리 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라고요 이건 상대 과실이고 또 잘못으로 처리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제가 사고 당한 걸 없는 셈 치고 검사를 요구했다면 교통사고 난 것도 얘기 안 했겠죠 해외 보험 처리 여부를 떠나서 산부인과 기본 진료를 보러 간 거고 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갔을 때도 기본 진료와 교통사고 진료는 진료의 차이가 없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이게 이해되는 거냐고요 2번 그 진짜 이해력 딸리네 그러니까 사고는 났지만 나는 일반 진료를 본 거다 그럼 사고 난 얘기는 왜 했습니까? 예? 술은 차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안 했다 뭐 그런 건가? 듣는 입장에서는 사고가 났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가지고 진료를 한 거지 환자가 1번 진료만 볼게요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일반 진료가 되는 거냐고요 그렇게 사고를 무시하고 진료보다가 만약에 탈이도 나면 네 성격상 바로 병원 뒤집어 엎어버릴 것 같은데 말이지 사고가 없었으면 안 갔을 병원이고 님도 0.001%로도 잘못될까 걱정돼가지고 간 거잖아요 병원에 왜 갔습니까? 그거 정기검진 아니잖아 안 그래요? 아이씨 여기 댓글들 너무 사이다야 이쯤 되면 지나가는 똥개도 알아듣겠다 이스니야 4번 일반 진료를 일반 진료로 처리해달라고 한 것부터가 범죄자 마인드야 그나저나 산부인과 의사들 요즘 줄줄이 전과하고 폐업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다 일반, 질, 정밀, 세종류 초음파 찍고 등등등 그 외 비급여 야간 진료비가 겨우 16만원이라고? 이걸 누가 견디겠냐 망하지 대댓글 와이씨 진짜 비급여가 16만원밖에 안 나오는 게 대충객이다 2번 와 이 아줌마 끝까지 바락바락 대들고 난리치다가 이렇게 팩폭 보험사기다라는 댓글에는 애써 모른 척하네 아우 쓴이 애잔해요 6번 그러니까 네가 접수할 때 교통사고로 인한 진료는 비보험입니다 환자분 이걸 왜 고지 안하고 진료를 받느냐 고지를 했으면 내가 진료 안 보고 나와서 다른 병원에 가든가 아니면 교통사고 이야기는 쏙 빼고 단순 일반 진료를 보려고 했는데 왜 나를 건드는 거야 지금 이거 아닌가 맞죠 아무리 봐도 돈이 아까워가지고 이러는 거 맞는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닙니다 아르기 개뿔 딱 봐도 맞구만 7번 제가 의료인인데요 본래 목적과 다르게 진료를 해줬다가 나중에 경위 설명해줬는데 가해자에게 피해 청구를 위해 검사 내용 전달하려 했을 때 네가 일반 진료를 본 탓에 못한다 혹은 애기 잘못되고 나서 나 분명 그때 교통사고 당하고 초음파 한 건데 왜 일반 검사로 한 거야 일반 검사로 해가지고 우리 애기가 잘못된 거잖아 이러면서 의료사고 소송 걸고 이런 거지같은 개진상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님이 말하는 꼬라지 보니까 딱 그 각이 나오거든 당연히 목적에 맞게 검사해주는 게 맞는 겁니다 진상예비맘공님 제발 알겠나요? 8번 나라에서 장원 횟수 말고 임신 중에 달순히 아기가 보고 싶어서 초음파 찍어도 보험 적용 안됩니다 의료보험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용이 되는 거지 개인 사정 따위 절대 안봐줘요 차 막히는 거 어림없고 공항에서 바로 오는 거 어쩌라고 다음날 병원에 가서도 똑같아요 교통사고가 아니면 출혈이나 배 뭉침도 없는데 단지 개인적인 걱정에 의해 병원에 가서 초음파를 남들보다 한 번 더 보는 거잖아 안 그래요? 어차피 이거 보험 적용 안된다고요 상식적으로 산모가 아기 걱정되고 궁금하다고 임신 중 매일 초음파보러 간다면 그 비용 보험 처리 되겠어요? 망합니다 9번 내가 이 글을 많이 어렵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을 했는데 말이죠 지금 쓴이는 앞뒤가 전혀 안 맞게 행동을 했어요 진짜 급하게 생각을 안 했다는데 왜 캐리어까지 끌고 병원으로 쳐 달려간 거냐 이거지 내 말은 이거 보니까 또 사방천지에 원본치킴이 돌아다니게 생겼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정한 후기가 잠시 후 3부에 올라올 거예요 아직 안 끝났다 뭐라고 하는지 한 번 봅시다 감사합니다